오늘 할 게임 바로 데스런임에 나가보도록 하죠. 러블럭스 데스런임에다. 어? 한국인도 있네요 생각보다. 제가 누가 봐도 경찰서 나오는 거 한국이죠? 아 얘가 살아남은 사람인가 본데. 나도 유령인가봐. 클라임 티켓. 클라임 티켓. 헤헤 가야지. 에헤헤 나는 가야지. 아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. 보니까 알 것 같네. 이 게임은 데스런이라는 게임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봅시다. 오, 스피트. 스펜트! 돌려! 클라임 리워드. 오! 레벨업! 데일리 미션. 오, 무가 많이 생겨네. 웹폰 살 수 있고. 그 외 등등. 와, 한국어가 있어. 에헤, 이걸 속네. 나는 생각보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했거든. 오케이. 오, 캔 슬라워. 에헤헤헤헤. 어? 그거 가면 안 될 텐데. 에헤. 무, 빙, 샷.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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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섭당 아! 아 실수 아 아니 이거 혼자 있는 건 에바잖아요 아니 혼자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너무하네 1등이네 그래도 아 못 잡았어? 오 30분 나 30분 안 했는데 개꿀? 이렇게 보상 또 있어? 나 얻었단 말이야 놀리는게?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좀 어렵네 효과도 있다 봉제 인형 누가 오늘 저거 도끼가 지나가죠? 가이소셜셜셜셜셜셜 가라 얘들아 응? 안해? 호호 잠수다 아니 뭐야 아니 아 선 넘네 아 내가 이거 안 보이는 거구나 게임 품질 소중 높게 겁나 높게 돈만 멍게도 된다고 이렇게 계속하면서 가면은 온다 온다 아 저기 있구나 어 쟤 가는데? 잘 있어 오 10 오 20 내가 지금 가장 레벨이 낮은 건가? 입질이 왔다 싶으면 물리는거다 아 입질 여기다 아니 뭐야 이거 아이 뭐야 나 있나 이거 내꺼 원래 있었던 걸로 아는데 내꺼 없냐 오 나다 헤헤 이떼라 죽으세요 아이가 까먹었는데 이떼라 안 돼 안 돼 1,2,1,2 이때 나아 이 녀석 에헤헤헤 뭐야 쟤 어딨어요 어디 있어요 아 이긴거구나 장비 있다 장비 내가 원래 이거 있었는데 없냐나 나 없어 공기 나 예전에 샀었는데 아 있다 있다 예전에 돈이 별로 없어서 아무거나 막 사긴 했지만 이 녀석 이 녀석 팔자친은 있나 내가 없는 걸로 아는데 이제 없고 뚝 가 하고 감정불 감정불 어? 오야 이 녀석 시오탕 큐어 이벤 뭐야 너 하나밖에 없어? 바이바이 없네? 와 이겼다 야 이건참 못가지 야 왜 얘밖에 안오는건데 도대체 뭔데 이거 그냥 콕 아닐까 unts frankly 왜 kt 이거 그런 점 안 살마 요 로그에 있는거 아 골드 먹을 수 있나보네 아니 아이 뭐야 해야 돼 훈련코스 그럼 게임이 시작되겠지 알지 야 왜 게임을 시작을 안해 아 10초 후에 시작한다는데 막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나 나밖에 없어 어차피 2판은 망했어 아 뭐야 원래 처음부터 이거 할 수 있어 오브젝트 방어막 에헤 옴영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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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헤헤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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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옴영옴 헥헥헥헥 이건 상상 못했을끼다 아니 이게 왜 맞아 아무튼 이게 데스런 해봤고 재밌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 에헤 show intuitive 연어 이 컨 It 에헤 에헤 데헤 마 에헤 에헤 calm 잦 ptic 까 treaty ew runner ax